새로운 지금이 필요할 때 맥열 스테이지 스테이션 제트 저는 김윤아 저는 블럭입니다 올해는 정말 쏟아져 나왔습니다 무엇이? 정말 쏟아져 나온 정도가 아니고 올해 새로운 케이팝 그룹 데뷔가 말이죠 특히나 보이그룹이 이렇게까지 쏟아진 해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데뷔한 보이그룹이 진짜 많습니다 약간 그 표현 있잖아요 콸콸콸 이런 느낌 정말 한 달에 그 옛날 VJ특공인가요? 네 그런 느낌으로 콸콸콸! 맞아요 정말 너무 많이 나왔어요 물론 이제 좋죠 케이팝을 보고 듣고 즐기는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데 한 번은 짚어야겠다 싶어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정신없이 연말 준비하다 보면 놓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이르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 데뷔 풍년 속 놓치지 말아야 할 신인 그룹들 이야기 나눠볼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한 시간 달려볼게요 김윤나 블록의 케이팝 메이트 스테이션 Z 케이팝 메이트 10월 15일 일요일 첫 곡으로 라이즈의 게르기타 듣고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악평론가 블록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악평론가 김윤나입니다 네 네 위나님이 지금까지 데뷔를 지켜보았던 그 수많은 그룹 중에 첫 무대를 보고 전율이 일었다 이런 느낌이 들었던 그룹 누가 있을까요 지금 여기 잠깐 전율이 1점 5점 다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거기 이렇게 점을 하나씩 찍어서 강조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부담스러운데 하지만 한 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팀은 꽤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팀의 데뷔 모델을 본 이후에 케이팝에 좀 더 깊이 관심을 갖게 돼서 샤이니 샤이니 눈 안 너무 예뻐 첫 주 데뷔 음악방송 무대를 보는데 아 이건 진짜 다른 세계다 맞아요 그 얘기 하셨었어요 맞아요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고 개판메이트에서도 했었고 맞아요 근데 이게 또 흥미로운 게 저만 그랬던 게 아니더라고요 최근에 벌써 샤이니가 데뷔한 지 15년이 됐으니까 그 사이에 그들의 데뷔 모델을 지켜봤던 분들이 실제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졌는데 제가 다큐멘터리 작업도 하고 여기저기서 인터뷰를 해보는데 은근히 샤이니의 데뷔가 계기가 되어서 케이팝에 관심을 갖거나 케이팝을 좀 다방면으로 바라보게 된 분들이 많더라고요 역시 잘된 데뷔는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새삼 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혹시 블록 씨는 있으세요? 저도 케이팝메이트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아이디 피스비죠 저도 사실 샤이니 전이면 보아 생각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에게 아이디 피스비는 약간 뭐랄까 되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곡이에요 뒤에 점핑보아 뭐 이렇게 깔아주세요 지금 필요한데 네온사인 같은 거 이사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진짜 저는 너무 인상도 컸고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이른 나이에 데뷔를 해서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유 없이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얘기 여기서 한 것 같은데 암튼 아 맞아요 그 당시에 지금은 좀 상상할 수 없는 느낌의 네 그러니까 이유 없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안티가 많았죠 제가 이제 초등학교를 다닐 때 곡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 없이 보아를 싫어하는 친구들을 한 명 한 명 쫓아다니면서 기억나요 네 되게 설득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 또 1인 시위대이자 1인 외교관으로 보아 씨를 위해서 노력했던 우리 블록 씨의 어린 시절 얘기 잘 들었고요 근데 이게 또 재밌어요 왜냐면 샤이니 제가 얘기한 그 샤이니 키 씨가 점핑 보아 출신으로 엄청 유명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보아 씨를 좋아했던 걸로 결국에는 이렇게 저희도 기억하고 있는 인상적인 신인의 데뷔들이 물고 물고 물리면서 지금의 케이팝까지 이어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공교롭게도 그 이제 보아 샤이니 그리고 지금 얘기한 아 그러네 라이즈까지 아 이게 근데 저희가 무슨 되게 SM에 무슨 사주를 받고 뭐 이렇게 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레이블에 대한 호불호는 없고요 굳이 따지라면 아니 호불호도 아닌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그 케이팝 씬 안에서는 전문가들이나 평론가들이 SM을 굉장히 좋아한다 아 근데 그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뭐 솔직히 얘기할게요 제가 뭐 거기서 나온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냉정하게 그럼요 저희가 뭐가 뭐 있겠습니까 정말 이거 방송 듣는 캐둥이 분들 있으면 주위에 소문 좀 내주세요 전문가들 별로 그렇게 그리고 저희가 언급하는 음악들은 특정 음악들이지 저희가 막 다 얘기하진 않잖아요 트렉스 천상지 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하시는 그 맥락적으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저희가 인상적으로 기억했었던 데뷔 무대도 그렇고 지금 이온 라이즈 노래를 첫 곡으로 튼 것도 그렇고 이 레이블이 어쨌든 가장 오래된 곳이고 그곳에서 만든 것들이 케이팝이라는 것을 만들어오고 그 중간중간에서 이제 뭐죠 이렇게 꺾고 가지를 뻗고 하는 것들이 있었다 보니까 이제 좀 긴 호흡으로 보는 사람들 안에서는 확실히 눈에 띄는 지점들을 많이 만든 게 SM이긴 한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정말 뭐랄까요 훨씬 그 SM이 처음 H.O.T 데뷔시켰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씬이 팽창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그 안에서 정말 재미있는 신인들의 데뷔 그리고 활약을 볼 수 있는 시기가 된 게 개인적으로는 즐겁기도 하고 또 SM으로서도 되게 책임감을 더 느끼게 되는 뭐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더 잘해야겠다 그렇죠 그리고 라이즈를 보면서 느꼈던 게 이 큰 대형 레벨이잖아 큰 기업임에도 안주하지 않는구나 하는 걸 새삼 느끼게 되고요 7년 만에 선보이는 보이그룹이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쇼타르와 성찬이 합류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던 그룹이고 사실 이런 케이스가 정말 케이팝 내에서는 그렇게 흔진 않잖아요 앞에 그룹에서 그렇게 그렇죠 유명한 그룹이었고 또 멤버분들도 활동을 좀 한 상황이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존재감이 강한 데뷔였고 그런 것들이 또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케이팝 메이트에서 이미 이제 라이즈의 음악에 대해서 얘기한 바 있긴 하지만 또 맥락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또 앞으로도 받을 예정이긴 하지만 완성형이면서도 그리고 또 다들 성인이면서도 풋풋함이 남아있고 또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레이블에서 탈 S&P스러운 곡으로 데뷔한 사실상 최초의 모의그룹 아닌가?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씬 안에서 더 이야기가 많이 됐던 게 아무래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어쨌든 그 NCT라고 하는 시스템을 계속 운영하겠다고 이야기한 이후에 처음으로 NCT가 아닌 이름으로 데뷔를 하게 된 신인 그룹이란 말이죠 주목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 회사 운영적인 측면 이런 것들도 뉴스로 너무 많이들 보셨을 거니까 올해 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니 음악씬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계 전반에서 좀 눈들이 모여진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또 한편으로는 세계관이 없는 그룹이잖아요 라이즈가 그냥 좀 드물게 근데 K-POP 하면 세계관이 공식이 되었던 시기가 꽤 오래 지속이 되었었고 그 세계관이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마케팅과 그룹 색깔 입히기 시작한 게 엑소라는 걸 많이들 얘기를 해왔었잖아요 엑소도 SM이란 말이죠 어쨌든 그런 어떤 흐름을 만들었던 회사에서 또 한 번 틀었다? 라는 것 자체에서 어쩔 수 없이 꾸준히 지켜봐온 사람들 안에서는 서랑설레가 많을 수밖에 없는 팀이었다 그리고 저는 곡이 그런 세계관 저희 없습니다 한 번 리얼타임으로 가볼게요 라고 한 그 느낌 그대로 시원하게 나와서 게러기타도 그렇고 그 앞서 발매됐었던 메모리즈도 그렇고 지금까지는 느낌 좋아요 그래서 활약이 좀 기대가 되는 올해 핫 데뷔 루키 가운데 하나로 저희가 또 첫 곡으로 띄워드려 봤습니다 올해 데뷔 그룹이 진짜 많아요 특히나 보이그룹이 많은데 에이턴, 사이코스, 보이넥스토어, 룬에이트, 제노 베이순, 판타지 보이즈, 플레이브, 파워, 이븐, 에이투트네이저 진짜 끊임없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수치로 봤는데 올해 진짜 보이그룹 대비가 걸그룹보다 훨씬 많아서 한 두 배 정도 수치가 되더라고요 이것도 뭐 최근에 씬을 반영하는 기록일 텐데 몇 년간 걸그룹들이 워낙에 강세였고 계속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보이그룹들이 코로나 동안에 이제 데뷔하는 것을 조금씩 늦추거나 이제 이 타이밍을 보고 있다가 엔데믹 분위기와 함께 지금 팍 터져 나오는 것도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올해 신인그룹들의 등장 그리고 특히 보이그룹들의 괄괄괄 상황을 저희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고 연말에 그냥 스쳐 지나가긴 좀 아쉬워서 11월, 12월에 나오는 신인그룹들에게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 저희가 살짝 땡겨서 이 가을거지하는 시즌에 저희가 2023년 신인들 좀 주목할 만한 팀들을 오늘은 저희가 배틀 형식이 아니라 한 세 팀 정도 꼽아서 같이 깊이 있게 얘기를 해보면 좋겠어요 어떤 팀을 골랐는지 또 내가 좋아하는 팀은 왜 없는지 뭐 이런 저런 이야기들 많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원하시는 주제가 있거나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저에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샷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어플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인스타 공식 계정 스테이션 제트 89.1에서 소통하실 수도 있고요 방송 끝나면 KBS 쿨 FM 유튜브 채널에 다시 듣기 올라가니까요 거기에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네, 스테이션 제트 매주 일요일은 김유나 블럭의 K-POP 메이트로 채워집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앨범에서 눈여겨봐야 할 순간까지 여러분을 위해 또 여러분과 함께 K-POP을 즐길 수 있는 순간 많이 만들어갈게요 오늘 K-POP 메이트는 미리 아는 올해의 신인 특집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와서 함께할게요 조금 이룰 수 있지만 이제 곧 연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그 말은 곧 가요 시상식도 쏟아지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가요 시상식에서 신인상 또 맞을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수요 없는 공급이라고 놀릴지라도 저희끼리라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피그를 하다가 웬일로 마음이 또 맞았습니다 아, 진짜 서로 올해 어떤 팀이 인상적이었냐는 얘기를 나눠보는데 굳이 굳이 배틀 형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인상적인 팀들 딱 모아서 좀 깊이 있게 얘기하는 걸 K-둥이들도 좀 기대를 하실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팀들도 이런 형식으로 얘기해 주세요라는 어필도 있지 않을까 작은 바람을 담아서 한번 준비해봤어요 오늘 딱 세 팀 그렇죠 제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세 팀을 한번 준비해봤고요 각자 개성들이 또 상당히 뚜렷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매력을 느낀 신인 그룹들인지 한번 같이 마음 나눠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한 팀씩 저희가 그럼 소개해볼까요? 뭐 순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저희가 생각나는 대로 세 팀을 얘기해보기로 했는데 그렇죠 이 팀은 사실 저희 방송을 계속 들어주셨던 캐둥이 분들이라면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고 어, 그렇죠 저희 거의 뭐 지금 S2엔터테인먼트에서 뭐 협찬받은 줄 알 듯 S2엔터테인먼트는 저의 존재를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르죠 대부분 모르세요 아, 근데 그 이 키스 오브 라이프 멤버들이 왔을 때 저희 목소리를 또 듣지 않았습니까? 아, 네 그래서 멤버들은 알겠다 회사는 모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키스 오브 라이프 저희가 올해 신인 가운데 한 팀으로 한번 추천을 해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정말 주구장창 노래를 불렀던 아, 잠깐만 저도 해요 아, 그렇죠 여기저기 이제 저도 해요 네 뭐 조선통신사처럼 네, 네, 네 온갖 곳을 다니면서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제 캐둥이 분들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키스 오브 라이프가 어느 정도 익숙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 그렇죠 그만큼 매력적이기도 하고 앞으로의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거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 세 팀이면 적단 말이죠 올해 데뷔한 팀이 거의 한 서른 팀 정도 되는데 더 있죠 그렇죠 이 팀의 가장 좀 뭐 올해 신인이라고 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포인트 같은 게 있다면 뭐예요? 블럭시 기준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데뷔 몇 가지 지점들이 있는데요 우선 한가 그러니까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데뷔 앨범부터 솔로를 완성도 있게 담아낸 점 그리고 그게 그냥 곡만 담긴 게 아니라 영상들도 공개를 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쨌든 슈가코트가 많은 사랑을 받기도 했고 근데 슈가코트 외에 나머지 세 곡도 굉장히 좋거든요 맞아요 특히나 영상적으로도 되게 잘 구현이 돼 있고 아 그 줄리 씨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그쵸 진짜 내 안에 그 뭐죠? 스킨스 같은 아 네 그렇죠 그런 느낌 있죠 소프트한 스킨스 같은 느낌으로 아 너무 좋았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약간 이 그 앞 시간에 이제 각자 다른 회사에서도 연습생 생활을 하고 아 맞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미 어느 정도 캐릭터를 완성한 상태에서 데뷔를 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정적이면서도 매력적이라고 느껴졌고 무엇보다 이제 이 멤버들이 만들어내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네 명이 저마다 굉장히 다른 컬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합쳐졌을 때 또 저희가 굉장히 좋아한다고 얘기했던 그 2000년대 특유의 그 R&B 힙합 감성이 되게 잘 담겨 있기도 하고 네 여기에다가 이제 뭐 베리 프로듀서로서 또 계속 참여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리고 거기에 또 이제 나띠의 경험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까지 같이 더해져서 키스 오브 라이프는 비록 지표에서는 조금 밀리겠지만 밀리고 있지만 그래도 퀄리티만큼은 전혀 밀리지 않는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시작이니까 앞으로의 시간들이 또 완성도 있게 계속 이런 정도로만 채워진다면 충분히 더 잘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아 지금 뭐 일장 연설 제가 박수를 드려야 될 것 같은 뜨거움이 느껴지는 말씀 잘 들었고요 근데 저도 너무 구절구절 다 공감을 하고요 저는 거기에 더해서 이 팀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지표로 보자면 대형 기획사에서 나온 팀들보다는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죠 최근에는 이제 또 자본도 문제가 되고 기획도 대형과 중소 기획사들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서 제가 키스 오브 라이프가 또 되게 좋았었던 포인트 중에 하나는 중소라고 해도 가지고 있는 건 확실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은 모두 확실한데 그걸 지금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대치로 뭐 마케팅적으로나 비주얼적으로나 음악적으로 이끌어낸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서 그런 어떤 규모나 뭐 이런 퀄리티에 압도되는 경험도 저는 너무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나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취향도 확고하고 거기에 그 실력들도 출중해서 딱 맞는 옷으로 나왔다는 거를 느낄 때 되게 또 희열이 있는데 키스 오브 라이프의 데뷔작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블럭씨도 언급한 그 벨, 나띠, 줄리, 하늘 네 명의 멤버들 각자의 개성이 굉장히 강하고 또 연습생 생활들도 긴 편이었기 때문에 능력치도 좀 높은데 여기에 일종의 약간 서사적으로는 르세라 핌이 마케팅적으로 사용했었던 부분이나 매력, 만약에 개둥이들이 매력을 느낀다면 그리고 한편으로는 뉴딘스가 사실 음악과 그 전곡 뮤직비디오로 처음에 프로모션할 때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어떤 그런 면에서의 매력과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부분 같은 걸 우리가 가진 건 재능 있는 멤버야 그리고 우리만이 뭔가 만들어 볼 수 있는 어떤 음악적인 스타일이야 우리는 이 시대를 겨냥할 거야 얘기한 2000년대 초반 정도 이 저희가 얘기한 것들이 딱 앨범 한 장에 모여서 되게 좋은 시너지를 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막 만든 앨범이 진짜 아니고 멤버들 한 명 한 명의 애정을 갖고 그러면서도 지금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곳에서 최대치를 이끌어낸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이런 거는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되게 좋다는 마음이 들고 응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멤버들이 어쨌든 작사 작곡에 다 참여를 하고 있어서 맞아요 맞아요 제가 어쨌든 제가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런 당사자성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케이팝 그룹이 아티스트 그룹으로서 정말 시작 전부터 이렇게 아티스트 그룹처럼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멤버들이 더 자신들의 소리들로 채울 것이고 그러면 좀 더 매력이 크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대 위에서 너무너무 능득한 모습들을 보여서 네 혹시나 키오프의 무대를 체크 못해보신 분들이라면 데뷔곡 무대 한 번쯤은 꼭 체크해보시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들어보죠 노래 가운데 이제 솔로곡들이 대부분인데 앞뒤로 단체곡들이 단체곡이라고 하니까 말이 좀 웃긴데 단체곡들이 있죠 타이틀곡인 쉿 그리고 안녕 네버랜드라고 하는 이 두 곡 이어서 듣고 오시겠습니다 키스 오브 라이프의 쉿 안녕 네버랜드 이어서 듣고 오셨습니다 안녕 네버랜드도 진짜 좋지 않아요? 맞아요 이거 진짜 떼창하기도 너무 좋고 뭔가 그 청춘 영화의 마지막 엔딩송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앨범 들을 때도 상당히 만족스러웠던 기억이 나는데 아 좋은 팀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 기대가 되고 또 11월에 또 나온다고 하죠 아 어떡해요 계획이 되어 있는데 기대가 됩니다 빨리 빨리 나와주세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저희가 미리 보는 올해의 신인 두 번째 팀 함께 이야기해 볼 텐데요 이 팀도 저희가 마음이 좀 맞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확실히 확실한 개성이랄까 이미지가 있으면 누구에게나 통하나 봐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쟁력이 차별점에서 오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룹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안에서 남들과는 조금은 다른 모습을 남들과는 다르게 조금 빠르게 아 죄송합니다 모습을 보이다 보면은 눈에 띄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이 맥락에서 저는 이 팀을 딱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음악방송 보시죠 블럭 씨도 음악방송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 팀이 저 팀 같고 저 팀이 이 팀 같은 그 구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보통 또 흡사한 연차와 흡사한 스타일의 곡과 아티스트들을 붙여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약간 좀 이제 이렇게 어질어질한 구간들이 있는데 제가 올해 음악방송 저는 꼭 챙겨보는 편인데 볼 때마다 그리고 제가 뭔가 음악방송 보면서 다른 일을 하고 있어도 뭐야? 하고 저를 좀 고개를 돌려서 모니터를 잡고 고개 만드는 팀이 저는 이 팀이었어요 누구죠? 사이커스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 사실 케이팝 메이트에서 몇 번을 얘기했지만 전공법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고 몸이 부서져라 하고 아까 교훈 같은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나 보이그룹이 그런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눈이 갈 수밖에 없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뭐 앤사인도 참 괜찮았는데 사이커스는 시작부터 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에이티즈의 동생 그룹이라고 해서 뭔가 굉장히 그 에이티즈의 동생답다라는 느낌이 되게 강하게 소기엔 그 얘기 진짜 많았죠 들면서도 그거를 장점으로 밀어붙였다는 인상이 있어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그거를 애써 피하려거나 아니면 조금 외면하려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공법으로 그래 우리는 이렇게 갈 거야 라고 밀어붙이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케이큐디 이런 느낌? 그런 모습이 오히려 저한테는 장점으로 다가왔고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은 달라야 하지 않나? 라고 당연하게 여겼던 거를 오히려 보기 좋게 깨면서 사이커스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이커스야 라고 설득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팀이 이제 올해 두 장 앨범이 나왔잖아요 하우스 오브 트리키 시리즈로 이제 도어벨 윙잉이 3월에 나왔고 하우 투 플레이가 8월에 나왔는데 올해 앨범이 또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전 말씀하신 그 블럭 씨가 얘기한 전공법에 안에서 그래도 저인데요 같은 느낌을 약간 저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모니터를 부수는 느낌? 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말로 조곤조곤 이런 것도 아니고 뭔가 뭐 그렇다고 막 되게 이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엄청 세련된 느낌도 아니고 진짜 우리가 좋아하는 케이팝의 그 땀과 관절로 만들어낸 그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구구절절하지 않아요? 네 기세 네 뭔가 이렇게 뭐 술술을 쓰지 않는 그 느낌이 최근에 생각보다 찾기가 좀 어렵거든요 정말 어려웠어요 맞아요 올해는 진짜 어려웠어요 맞아요 워낙에 이제 다들 좀 뭐랄까 기획도 굉장히 좀 촘촘해지고 그렇죠 그렇죠 세련된 게 워낙에 미덕으로 받아들여지는 곳이다 보니까 뭐 그렇다고 사인컷스가 촌스럽다는 건 아닌데 어떤 느낌이냐면 무대 위에서의 에너지만큼은 저에게 있어서 그 연습실 땀냄새가 좀 달라요 그렇죠 오랜만에 그 느낌 완전 동의합니다 맞아요 그게 저를 자꾸 이렇게 모니터로 고개를 돌리게 만들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매력 있어요 그래서 올해 정말 그 대의 이지리스님의 시대였어요 맞습니다 대의 청량 시대 속에서 맞아요 맞아요 물론 이제 사이코스도 뭐 어느 정도는 청량했죠 네 청량 그런 일부들도 있고 이미지를 내세우긴 했습니다만 네 정말 이렇게 잘하는 것과 맞아요 할 수 있는 것 중심으로 작품과 활동을 내세운 그룹이 몇이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제가 전에 얼마 전에 그 사이코스 부대표님이셨나랑 같이 뭐 콘텐츠를 한 게 있었는데 거기서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KQ도 어쨌든 중소기획사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마케팅이나 이런 거 관련돼서 얘기하면서 저희는 가진 게 몸밖에 없다 저희는 몸과 열심히 하는 거 크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게을리하지 않아 절대 소홀해하지 않는다 아티스트도 그리고 제작하시는 분들 스태프들도 발로 뛰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농담처럼 들리지가 않고 진짜 무대에서 그대로 다가오는 것 같아서 이런 언행일치 상당히 훈훈하다 네 기분 좋게 만날 수 있는 정말 에너제틱한 느낌이 너무 좋았었고요 또 하나 블록시가 KQ가 쌓은 노하우라는 걸 대본에 한 단어를 써놓으셨는데 약간 와닿는 부분이 있는 게 언급됐습니다만 에이티즈 같은 경우에도 데뷔 초에 중소기획사에서 시작하는 팀이고 멤버도 유명한 멤버도 없었고 하는 상황에서 퍼포먼스 그룹으로 엄청나게 밀어붙였던 기억이 저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그렇죠 아시잖아요 그럼요 그 신인치고 진짜 그 퍼포먼스 비디오에 굉장히 많은 엄청났죠 네 규모로 투자를 하고 실제로 퍼포먼스들도 굉장히 화려했고 맞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해외 투어를 돌면서 직접 팬들과 면대면으로 만나면서 이제 팬덤을 늘려나간 또 대표적인 그룹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 뭐 혹은 같은 기획사 이런 느낌이 뭐 음악이나 스타일 이런 것보다도 그런 어떤 정신적인 면에서 닮아있나 싶은 느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곡을 꼽으셨나요? 저는 제가 자꾸 돌아보게 저를 만들었던 두어 다이 준비해봤거든요 아저씨 저는 액정 깨고 나오는 줄 알았어요 에너지가 너무 넘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오마이 가시 라는 곡을 가져왔는데 네 이 그룹의 어떤 차별점이라는 걸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곡이 아닐까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두 곡 이어 볼게요 사이커스의 두어 다이 그리고 오마이 가시입니다 네 두어 다이 그리고 오마이 가시 듣고 왔습니다 아 진짜 힘이 좋아요 그러니까요 다른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맞습니다 직관적으로 느껴지셨을 거라 생각해요 맞아요 그리고 무대도 진짜 매력이 있는 팀이다 보니까 꼭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은 네 이 그룹을 골랐는데 네 저는 사실 아 그렇죠 리아커 대표님의 보넥도 네 보넥스 도어인데 아 이 팀 흥미롭죠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82 메이저를 좀 더 뚜껑을 열어봐야 할 것 같은데 조금 늦게 데뷔했기 때문에 오류를 좀 하고 그 다음은 이제 왜냐하면 82 메이저도 멤버들 중에 아예 프로듀서 포지션이 있어요 그리고 멤버들 중에 절반이 또 래퍼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실상 힙합 그룹으로서 좀 요정 프로듀서까지 둔 보이그룹이 정말 오랜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네 약간의 기대를 남겨놓고 그 다음에 보이는 엑스트도어를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마지막 픽으로 가져왔는데 네 첫 EP 때는 조금은 트렌디한 응 그래서 오히려 약간 슴슴한 그런 인상이 좀 있었는데 네 두 번째로 나왔을 때 어 저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전곡이 다 기억에 남을 정도였어서 한번 뽑아봤고요 네 그 아무래도 이제 디렉터인 이제 지코의 네 어떤 취향이나 능력이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블락비나 아이콘이나 위너나 이거지 이거지 그러니까요 느껴지죠 기존의 힙합을 베이스로 한 그룹들과 네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아 맞아요 그래서 그게 참 보이 넥스트 도어만의 매력이자 보이 넥스트 도어가 가진 어떤 과제가 아닐까 싶은데 그런 것들을 좀만 더 이렇게 잘하면은 완전히 보이 넥스트 도어만의 것을 더 구축하고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기본적으로 잘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풀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가능성을 보고 한번 골라봤습니다 아하 지금 얘기하면서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 어떤 그 계열이 있거든요 케이팝에도 마치 그 퍼스널 컬러처럼 뭐 가을 웜 여름 쿨 이런 것처럼 그 계열들이 있어요 청량 계열 그리고 아까 뭐 사이코스 에너지 계열 뭐 그리고 뭐 힙합 R&B 계열 맞아요 근데 이 팀 보자면 좀 전에 블록 씨가 언급하신 힙합을 베이스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룹들의 냄새가 상당히 짙게 느껴지고 그런 팀들의 특성이라는 게 희한하게도 모르겠어요 힙합이 한국 음원 차트에서 힘이 좀 세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항상 음원으로도 참 많은 사랑을 받고 노래로 기억되는 팀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이 팀도 따지고 보면 최근에 뭐 카타가 상당히 바이럴도 잘 되고 뭐 챌린지나 이렇게 영상 편집하는 데에도 BGM으로 정말 많이 쓰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그 히트 공식까지는 아니지만 라인을 상당히 잘 탄 그룹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게 예를 들면 뭐 카타의 그냥 힘이다 노래 하나의 힘이라고 한다면 저는 아직은 좀 물음표를 두고 싶은데 저는 이 팀이 처음으로 발표했었던 그 돌아버리겠다 그 첫 곡부터 저한테는 이 팀은 되게 맥락이 있는 팀이거든요 그냥 어떤 노랫말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노래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사실 아직 너무 신인이기 때문에 멤버들이 돋보인다거나 음악 세계가 완성됐다고는 절대 얘기할 수 없겠지만 어필하고 싶어하는 어떤 캐릭터성이라는 게 올해 데뷔한 그룹들 중에서는 제일 좀 뚜렷하게 보이는 팀인 것 같아요 아 근데 대표님의 랩을 워낙 잘해서 그런지 랩을 잘해요 아 찰지다 그렇게 조금 제 생각에는 좀 못하면 가만 안 돼 그러니까 가만 안 두기보다는 못하면 대표님한테도 누가 되고 아 좀 부끄러워지네 여러모로 서로 힘들지 않을까 근데 다행히도 굉장히 잘하는데 라이브도 잘하고 맞아요 맞아요 랩을 참 잘해요 그래서 그 사실 저희가 언급한 그 힙합 베이스로 한 그 계열의 그 팀들이요 약간 그 쫀득하면서도 너무 타이트하지 않은 그 느낌을 잘 살려야 무대와 음반에서 살아나거든요 이 팀이 약간 태생적으로 그걸 잘하는 것 같아서 아직 너무 좋긴 합니다 이제 뭐 6곡밖에 발표를 안 한 팀이긴 하지만 그렇죠 네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좀 먼 시선으로 좀 더 많이 클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가져보는 팀으로 저희가 한번 세 번째 픽으로 골라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꼽은 곡 포이 넥스트 노어의 목 같아 듣고 와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 세 팀 플러스 라이즈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맞습니다 참 신인 참 많아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뭐 시간이 허락한다면 한참 얘기했겠죠 맞아요 그리고 또 아직 데뷔 안 한 팀들도 있고 저는 또 좀 플레이브 같은 팀도 저희가 얘기해봤으면 재밌었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올해 또 굉장히 핫하다 보니까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색다른 테마로 함께 얘기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인만 봐도 뭔가 올해 K-POP 흐름 살짝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네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곡으로는 유나님의 추천곡 보이 넥스트 노어의 세레나데 들려드리면서 오늘의 K-POP 메이트 마무리할게요 네 늦은 시간 함께 해주신 청취자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